주아야 안녕히 주무셨어요? 안녕히 못 주무셨거든? 엄마! 너 얼른 들어가서 밥이나 먹어 얼른 너 뻥쳤지? 그지? 쬐끄만 게 어디서 개구라야 네? 펭귀랑자 네가 그린 거 아니잖아 아니, 네가 갖고 있던 그림 아니잖아 제가 그린 건데요? 그래? 그럼 그려봐 내 앞에서 똑같이 그려봐 이게 어디서 꼼실 부리고 있어? 소리 내지 마 자, 그려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꾀꾀꾀 펭귄 그려보라고 자 어서! 너 왜 못 그리니? 그려봐! 어서 못 그려! 아 얘 펭귄 못 그려 자기야 자기 아들 아니야 아니라니까 내가 방금 펭귄왕자 그리라 했는데 끝까지 입 꾹 다물고 안 그려 못 그리니까 안 그리는 거지 잘 그려봐 지가 왜 안 그려 왜? 석봉아 아 펭귄 황제가 아니라 황제 펭귄 달라 그게? 어퍼치나 매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한 건 그래, 중요한 건 네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감히 건드리고 있다는 거야 내 아들 건드리지 마 내 새끼 건드리지 마 알았어? 유전자 검사 오늘 보낼 거야 결과 나오고도 그런 손이 나오는지 두고 보자고 그래 보내 꼭 보내 그래 너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거다 알았어